대형 그리드를 구매하게 돼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갑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대형 그리드를 구매하게 돼서 제가 하고 싶었던 온갖 먹방을 하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요즘 제일 맛있게 먹고 있는 진라면 매운맛을 먹을 거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10개 넘겠지? 그럼 이거부터 까놔야겠다 어? 물이 새나? 오늘 다른 먹방을 하자 이제 안 될 것 같아 물 새 이게 그럼 여기도 다시 빼 이게 뭐야 아니 이제 뭐 이런 거 했었어 아니야 아이고 아 여기 아 여기 깨졌어 찍어 찍어 다시 멘트 쳐야 돼 셋 여러분 방금 사고로 인하여 급 추라해진 옥탑빵 라면 먹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금씩 계속 끓여먹을게요 희밥이 얘 라면 가게 대파도 이렇게 준비했지롱 하나 둘 어 이거 색이 딱이다 셋 계란도 저는 라면 개수만큼 그 이상 넣으면 더 좋지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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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이렇게 골기 차가운 때 먹은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원한 거죠? 네 저 이제 맨날 이렇게 먹으려고요 맨날이요? 네 너무 좋은데? 나 지금? 전부 다 저게 이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절대 저게 무거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림 너무 좋아요 저 환불받아 계란 더 넣어야겠다 파 살짝 일단 1차로 라면 완성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예쁘겠다 음 라면 가게에 다 했어 파김치에다가 이건 저희 엄마 표 파김치 역시 라면은 찬바람 먹으면서 찬바람을 찬바람 맞으면서 먹어야 합니다 이야 와 바로 끓여야겠네. 3개는 진짜 금방 먹는다. 여기 차가운 고기 얘기하면 금방 씻거든. 이게 좋아. 국물 궁금하다. 장난 아닌데? 좋다.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요즘 낚시 타다니. 내 꿈이 상어를 낚는 거야. 낚시 타다니. 낚시 타다니. 라면 먹고 오는 사람 같지 않아? 바로 끓여야겠다. 하나. 둘. 셋. 오늘은 3개. 4개만 끓여. 국물 간 좀 볼게요. 오 좋다. 낚시 타다니. 오늘 날씨도 좋고. 나야먹기 딱 좋은 날씨구먼. 하... 쉐킷, 쉐킷, 쉐킷 시작을 해볼까? 김치 중에 제일 좋아하는 파김치 라면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라면은 도대체 누가 먹었을까? 집에서 말하잖아요 라면 먹는 사람 노벨 평화상 줘야 한다고 제 위에 평화를 줬기 때문에 라면을 보통 이렇게 뜨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맛이 느껴지는 거지? 한입에 왕캉왕캉 먹어야지 한입에게 왕캉왕캉 먹어야지 오리에이 그다음 아, 좋다. 또 색이 금방이네. 마지막 타임. 다음에 그렇게 해먹자. 세물라면. 가리비랑 키조개도 넣자, 우리. 노란진 가서 사오자. 아, 진짜 잘 끓였다, 나. 이게 액기스로, 액기스. 오, 좋다. 둘, 셋, 넷. 간을 보고 스프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기 삼겹살도 그거 먹고 싶다. 계란을 몇 개 먹지? 계란을 넣으니까 국물이 좀 많이 사라져서 두 개만. 진짜 낚시터 같아. 진짜 우리나라 라면이 난 제일 맛있는 거지. 나중에 여기에 스크램블레그도 해먹어야지. 셋, 둘, 셋, 둘, 셋, 넷, 넷. 땡! 와아 진짜 맛있어 와 와 와 와 와 아 와 미쳤어 와 좋다 하김차나 다시 이것도 끝났어 진짜 맛있네 좋다 다 먹었어 진짜 잘 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육탑방에서 라면 먹방을 진행해 봤고요 제가 준비한 대형 그리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라면을 끓여 먹어봤는데 이것도 괜찮았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라면으로 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